제가 원래 신임 때부터 성대모사, 개인기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. 아, 환희 흉내만 해줘요. 네, 은근히 멤버 거는 흉내하는 거 잘해요. 아, 멤버 거? 아, 환희 팬분들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. 웃겨? 아, 이건 팔 잡으셔야 돼요. 이건 팔 잡으셔야 돼요. 팔 잡으셔야 돼요. 풀샷 잡아주세요, 풀샷. 풀샷, 풀샷 잡아야 된대요. 풀샷, 풀샷. 아니, 근데 같은 멤버이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, 지금. 아니, 이거 멋있어요. 이걸로 또 한 몇 줄로 사야 되겠네. 다리는 딱 어깨 넓히. 손 이거. 이쪽 손을 많이 잡고. 눈 안에 들어가고. 그 다음에 눈은 약간 감고 발. 여기서 가슴아파다. 가슴아파다. 자, 그 뒤에 생각이 나는데 브라이언 씨 버전의 지금 6집 타이틀곡이죠? 네, 새 앨범 나왔습니다. 새 앨범 나왔죠? 여태 몰랐어. 모르고 난 살았어. 니가 날 떠나기 전에. 자, 환희 씨 부분, 환희 씨 부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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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이언 씨. 잠시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요, 환희 씨. 환희 씨. 예예.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요. 그런데 어떻게. 방송으로 꼭 보셔야 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.